히힛 어니야 어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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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중간에 암행될이네? 여기가 탬이 잘 나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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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팜에서 제일 잘 나오는 데는 여기 노란색지 저기가 제일 잘 나와 걔 같은 가방에 안 나오잖아 어 털었다 털어있다 나가는 거 무섭잖아 음 스테이코 아 저기 보급 떨어졌네 보급 옆으로 떨어졌나 봐요 보급에 뭐 버리고 갔니 60개 찍힌 우리집 근처에 생겼으면 좋겠넴 그러면 눈쟁님 방송 보고 시켰어요 하면서 맨날 처먹처먹 하면서 살 씌울텐데 개같은데 개같은데 저기같은데 아 밑에 있었네 숨어있었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총 두 자루를 매고 달리고 있다니 어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움직이는 상태를 뭐하니 어 소음기 제자원 하밍 다 될듯 제자원 하밍 다 될듯 오엠포 오엠포 여기있으면 가장 최대의 단점이 있어요 다른건 다 좋은데 자기장 굴절효과 생기는것 때문에 개빡쳐요 2 2 2 2 네네, 그렇습니다. 패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아니 옵션 따라서 유저들이 손해보는 건 패치를 해줘야 되지. 아니 개같은. 연사로 돼 있었어. 보급 확인 안 해보냐고요? 이미 없는 건데 왜 확인하람? 그리고 뒤지로 갈 일이 있어요? 저게 안 먹은 거라도 보고 확인하는 순간 난 뒤질 텐데. 아니 얼마나 양악하는 스트리머들 방송을 많이 보고 왔으면 저보고 확인하라고 하면 지금 15명 남아있는데. 오케이. 처음에도 내려온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엠켓이 싸먹었네. 한 명, 두 명. 와 저 언덕이 1평쯤 있지 않을까요? 100% 있을 것 같은데. 뚫어봐. 아 놀랬잖아. 아 놀랬잖아. 여기 하면 뛰어나온다. 양악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길 못하면 못하는 걸로 보는 사람들 넘나많음 킁킁. 아 배그 다 망쳐놨잖아. 양악 스트리머들이. 아니? 아니? 쟤 쏟으네 한 명 있어. 여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거 피 IT kind 정도 concerns마 отно ju mite 있음. malt Boys zichnapқ cities accident b 또 4명도警察 baj inmates allowed to join flowers to join nine feet of marquee. 우측 Virginia weather. 키뉸들 jaksmithossi 쟨halt tik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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k 저기 한 명 내려온 놈 여기 한 명이 더 많아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들 의상 밑에 있을 것 같은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리 별로 안 좋다. 잠깐 자리 너무 안 좋아요. 수류탄 들어오면 답도 없는 자리다. 상대방도 걸친단 말이에요. 상대는 이쪽으로 돌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. 이쪽으로 돌은 것보다. 이쪽으로 돌거야 아마. 이 창문이 좀 거슬려요. 저기서 절 쏠 수 있진 않은데... 아 구상점까지 가야되나? 4개면 불안한데... 4개... 수류탄이 8개니까... 상대 발소리 끊긴게 한 몇쯤? 몇쯤에서 끊겼거든요? 4개... 왜 계속 뒤에 던지냐? 부족해? 4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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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... 4개... 4개... 5개... 5개... 상대 구상 많을거야. 금방 전에 적을 잡았잖아요. 쟤네. 구상 싸움 대비할 것 같은데... 구상 한 7개 이렇게 들고 있을 것 같은데... 구상 싸움 하면 안될 것 같아요. 공격하러 가야되는데... 내 자리가 너무 안좋거든. 이쪽 앞에 붙을게요. 확실히 무슨 단골을 도itative할거야. 지금 다 emergen한거 빨려들어. 이게 제일 환불될거같아. 쟤 나보다 구상 많아. 흐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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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아아! 안틱씨... 얘도 왔구나. 아 그냥 빨았어도 이겼겠네. 여튼 1킬 채웠으니까, 게이덕. 쥬쥬! 하... 이게 바로 상위권 솔로 랭크에요. 여러분! 여러분 양학 보지 말고 이렇게 3위권 싸움 보세요 이게 진짜 실력을 내릴 수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